야 너 A인데? 아니 너무 자신감이 있더라고 뭐야 야 종족 보고 야 종족 뭐야 아 잠깐만 야 리방 리방 상대 종족 뭐야 상대 저그네 야 가능해 여러분들 저그야 저그 여러분들 저그야 이겼어 스틱이 또 저그전은 프로게이머도 이기기 때문에 안진마야 상대 이재동님도 이겨봤기 때문에 1대1 저저전 정우형도 이겨보고 안진마 아 뭐야 테란이었어? 테란은 좀 빡센데 아니 아 주종이 테란이야? 어땠는데 이거? 어 테란 A는 좀 빡센데 잘할 것 같은데? 잘할 것 같은데? 됐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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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 1대1 딱 뜨자고 할 때 1대1 딱 뜨자고 할 때 1대1 딱 뜨자고 할 때 뭐 나도 1대1은 뭐 안하다 하는게 아니라 조금 나도 뭐 이틀정도 레더를 또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 이길 수 있다고 예 아닙니다 형님 그냥 단판으로 하겠습니다 예 단판 2번으로 해도 어차피 제가 이기기 때문에 단판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하러 가사 이빈 4 1대1 3대1 4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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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도 참고로 지금 레더 A입니다. 저도 A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. 저 친구의 전적은 못봤지만 저는 1대1을 6회로 A를 찍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. 어 얘 오버러드 잡으러 온다. 왜 S가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야. 또 다른 침대가 생긴다고 봅니다. 아 너네네네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뭐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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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